이 그림의 제목은 초록해라입니다. 제가 애치할 초록해라 시리즈를 많이 그리죠. 제 마음,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마음에 초록을 주고 싶은, 초록초록한 해라를 주고 싶은 거예요. 싱싱함이니까 싱싱하고 되게 편안하고 생기를 주고 산뜻하지만 또 편안하게 하는 게 초록색이거든요. 그리고 이 초록색 가운데 어느 정도 꽃으로 즐거움을 주려고 꽃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환한 바탕에 초록으로 여러분에게 상큼하고 신선한 생명, 초록을 주고 싶어서 초록해라를 그렸어요. 여러분 많이 가져 초록해라. 초록해라예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